워스업, 마르티드! 어, 누가 왔어. 어, 뒷모습이. 오, 댄디 보이? 오, 댄디 보이? 아, 피오. 아, 피오지구나. 뭐하고 있었어? 아, 이거 계속 쌓아놓은 거 그냥 치워버리려고 오늘. 많이 치웠네, 그래도. 도와줘. 내가? 일단 신발부터 박스에서 뺏어서 다 넣어버려. 이거부터? 그래. 이건 칼을 뜯어봐봐. 뜯으라고? 어, 뭔지. 아니, 뜯어보지도 않을 걸 왜 시켜? 몰라? 이거는 뭐야? 이거 또 샀어, 러그? 이제 노래집에 깔 데도 없어. 이 박스가 너무 많아. 안 하겠군, 나 그래. 그것도 언제 샀어? 프린터. 설치하기 귀찮아서 놔뒀다가. 프린터기다. 나도 프린터기 사야되는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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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늘어놨으니까. 일단 옷 같은 거 다 올리자. 이것도 옷이야? 왜 빼, 근데 자꾸. 이런 거는 나는 참, 이게, 이런 건 못 버리겠어. 왜 버려? 냅뒀다가 써. 지금 왜 버려, 빨리 정리해야지. 그래. 어, 귀엽네? 이런 게 있었네?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될 리가 있나. 계속 까보고, 우와 하고 거울 보고 까보고. 아버지 같아, 잔소리하는 아버지. 어, 잘 어울리자. 와우. 나 빼? 네. 와우, 양말이 한 바가지네? 귀엽잖아. 귀엽잖아. 나 귀여워. 정리하고 나중에 봐. 죽여버리기 전에. 빨리 정리하고 가고 싶어. 진짜 정리가 필요하니까. 창고. 창고 내가 좀 넣어놔서 꽉 찾고. 이건. 예, 예. 그러니까 걔누이. 얘는 위로 올려. 선글라스 입고 그런 데 있지, 너. 근데 거기 무드랑 안 맞아, 얘가. 아, 또 무드를 맞춰야 돼? 진짜 지... 무드가 안 맞아? 응응. 이야, 여기 너무 깨끗해졌다. 우와, 진짜 깨끗하다. 와, 깨끗하다. 이렇게 더 미는 건 있었어. 아니야? 너무 편하더라고. 아니야, 꾸며야 돼. 꾸미는 거 너 나중에 하면 되지. 정리하는데 한 시간 걸렸는데? 아, 무슨 한 시간이냐, 지금 10분 만에 했구먼. 아, 근데 이건 진짜 유니크한 애들이야. 양털러그. 사이즈만 보자. 원래 집에 하나씩만 살아오고 있는 거야, 이러고. 오, 되겠다. 안 되는 거 아니야? 애매하네. 이게 맞아? 네가 원하는 실공간? 이렇게 하고 이제 저기다가 쿠션 같은 게 좀 넣고. 오케이. 또 깔아. 그냥 뭐가 정리 안 되면 일단 깔고 보는 거네. 인테리어 러그야.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. 인테리어 꿀팁. 이건 미술 감각이 별로 없는 제가 봐도 좀... 저것도 한때예요. 제가 다 해봐서 아는데. 아, 그래요? 다 부질없어. 그다음 모양을 내줍니다. 그렇지, 됐다. 야스. 대한민국에 이렇게 슈트홍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? 아, 에응. 사실 이게 다 안 넣고 반만 빼서 이렇게 막 이렇게 두르는 게 정석인데. 오! 귀여워. 귀엽네. 응. 귀엽고 불 들어오는 거 아니야? That's right. 우와, 완성됐어. 근데 저기서 어떻게 쉬어? 옆으로 기대면 액자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? 물건들 쉬는 자리. 내가 가구나 이런 걸 여기에 맞춰서 상기 없어가지고 지금. 됐어, 예뻐, 이제. 투머치구나. Let's eat! 내가 준비 좀 할게, 일단. 불 펴야 돼. 이야, 마당에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. 짱이다. 이제 평소에도 친구들이 이제 놀러 오면은. 아, 고기 구워 먹어요? 네. 아, 이건 아이스다. 저거 좋아해, 이거. 어우. 더럽게. 와, 이거 직화구인데 거의 이렇게 하면. 와, 진짜 좋겠다, 저거. 안 돼, 안 돼. 그거 꺼내면 안 돼, 그건 DP야. 저 관상용. 그릇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저거. 그건 장식품이라고. 뭐 접시들 이런 애들은 그냥 룩용. 전시용 느낌이고요. 전시용 느낌이고요. 아, 저 관상용. 여기는 이 상태로 그냥 몇 개월 입는 거예요. 안 돼. 이야, 건드린다. 두둥이 그릇들을. 안 돼. 오, 깜짝이야. 오, 저거는 지금 처음 봤네. 압수신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니, 아니, 아니. 봐봐, 당황했어. 다른. 다른. 다른, 다른. 안. 이거는, 뭐야. 이거 안 쓰는 거야? 어휴. 왜? 이렇게 담아가 처음 봤어. 아끼는. 아끼는. 아, 이거 또 아끼는 접시야? 지금 저 자리에서 4개월 만에 떨어진 거야. 아, 접시인데? 현지용이야. 그 저 위에 하얀색 그릇들 있어. 왜 화분에 먹자고 하지? 흰색 그릇들 있어. 쓰는 용. 비용은 저런 걸 아예 이해 못 해요. 저런 건 너무 달라서. 이거는 괜찮지? 어, 그건 괜찮아. 합격. 지금 물이 많이 싸서. 컨트롤 해야 돼. 불 컨트롤. 지금 불이 좀 셌서. 이게 쉽더라. 야, 소금 같다. 두 분 너무 다르다. 잘 맞아, 이제. 두 사람은 다르니까 더 잘 맞는 것 같아. 너무 재밌다. 와, 소리 봐. 아,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와우. 와우. 원래 진짜 친한 친구 만나면 별로 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와우. 우리 너무 자주 만나서 봤죠. 왜? 왜냐면 최근에 헤어진 게 어제 새벽 4시여서. 24시간도 안 됐어. 어제 새벽 4시여서. 할 얘기 없잖아, 사실. 새벽 4시에 헤어졌는데. 잘 잤어. 맞아, 남자들이 얘기 많이 안 하죠. 잘 잤지. 조금 잤어. 한 3시간. 오우. 레츠고 잉 맨. 오우. 맛있겠다. 오우. 진짜 맛있어. 장도 엄마가 만드셨나 봐. 표정이 똑같다. 맛있어. 잘 볶지 않아, 그래도? 응. 많이 들었지. 많이 들었어. 옛날에 진짜 아예 먹고 왔는데. 아, 이게 1차였어요?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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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술지. 진짜. 진짜 많이 들었는데. 10년 뒤에도 우리 같이 있겠지, 우리?